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미시간함이 한국에 입항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을 확인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전략 핵 잠수함 전개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해군의 핵 추진 잠수함 미시간함이 16일 한국 해군 작전사령부가 위치한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2017년 10월 이후 5년 8개월 만에 한국 방문입니다. 미국 해군은 미시간함의 이번 입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반영하며 미군 잠수함 전력이 동맹인 한국과 함께 수행하는 다수의 훈련과 작전, 군사협력에 대한 찬사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미시간함은 특수 통신체계와 은밀 기동 능력을 기반으로 가공할 수준의 기습 타격 능력과 특수전 작전 능력을 제공하는 미국 해군의 대표적인 전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군 작전사령관 김명수 중장은 미시간함 입항은 미국이 워싱턴 선언에 따른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시간함은 사거리 2,500km에 달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150여 발을 탑재할 수 있고 특수전 요원을 태워 적지 침투 등 특수작전 임무 수행도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에 이어 1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에서 미시간함이 한국을 찾은 것이어서 북한은 경고를 한국을 향해선 억지 공약을 재확인하는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앞서 미한 정상은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다량의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 SSBN을 한반도에 전개할 수 있다고 합의했지만 이번엔 핵추진잠수함 SSGN이 입항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시간함이 북한의 모든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150개를 탑재하기 때문에 북한은 SSBN만큼이나 위협적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해군 태평양 사령관 출신인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이날 비회의에 미한 정상의 약속에 따라 향후 어느 시점에 SSBN이 입항할 것으로 본다며 그렇게 되면 확장 억제의 가시적인 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항에 입항한 미시간함은 오는 22일까지 한국 해군과 연합특수전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미한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미국과 한국이 오는 2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사이버 안보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16일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사이버 안보 현안과 그 실행 계획을 속도감 있게 논의하기 위해 양국의 고위급이 직접 참여해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양국 간 협의체 신설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미국과 한국의 주요 부처 국장급이 참석하며 한국 대표단은 박미기관 중 백악관 국가안보 회의 NSC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한국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대표단은 또 미국의 주요 사이버 안보 기관과 시설을 방문하고 민간 전문 업체들과도 기술과 지식을 교류하는 등 정보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는 양국 간 협력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전략적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하고 양국 동맹을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하는 등 포괄적인 사이버 협력 강화에 합의했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호주 등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불법적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계속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고 비핵화를 향한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이 15일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북한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영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페니 웡 호주 외무장관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호주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한다며 모든 국가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습득과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도 국방장관 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필리핀 안보수장들이 도쿄에서 북한 문제 등 인도태평양 영내 안보 현황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3국은 중국을 겨냥해 타이완 해업에 걸쳐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경제적 강압에 대처한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일본, 필리핀은 도쿄 이쿠라 공관에서 3국 안보실장 회의를 열고 영내 안보 현안과 3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의 16일 공동성명에서 3국 안보실장들은 북한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와 관련한 광범위한 영내 안보 도전들을 논의했고 타이완 해업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3국 안보실장들은 인도태평양에서 무력이나 강압에 의해 현상을 변화시키려는 일방적인 시도에 맞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해양 질서가 필수적이라는 데에도 의견을 함께하고 경제적 강압에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항행의 자유와 광범위한 규칙기반 질서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해역에서 다자간 합동해군 훈련을 포함한 연합해양 활동을 수행할 기회를 논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세 나라는 이달 초 필리핀 마닐라만 인근에서 첫 해상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쿄 이쿠라 공관에서 열린 3국 안보실장회의에는 제익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아키바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에두아르도 아뇨 필리핀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했습니다. 이들 세 나라 외교안보수장들이 3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담을 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하야시오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에두아르도 아뇨 필리핀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하고 외교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일본 외무상은 보도자료를 통해 두 사람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납북자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측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5일에는 도쿄에서 미한일 안보실장이 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북한의 도발에 대한 논의와 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단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거듭 강조했고 이들 안보실장들은 영내 이익을 위해 동맹 강화를 위한 최근의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세계보건기구 WHO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된 가운데 미국의회가 분담금 지원을 중단해 북한의 회원 자격 정지를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북한 담당국장은 16일 의회 전문 매체 더힐에 기구한 글에서 WHO 헌장은 매년 총회에서 재정 연체나 기타 예외적 상황에서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2021년 화학무기 금지기구가 화학무기 비축량 미신고를 이유로 시리아에 대한 회원 자격을 중지시킨 것을 지목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적 노력으로 WHO를 압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미국 의회는 예산 영향력을 사용해 미국의 정책 전환을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의회는 연간 분담금을 감축하고 WHO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모든 자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건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국제회의에 참석해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할 때면 미국과 한국은 물론 유엔까지 비난하며 피해자 행세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본부장은 16일 몽골에서 열린 제8차 울란바토르 대화에서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면서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연이운 도발은 국제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고 한국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또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북한은 결국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나의 썩은 사과가 광주리 전체를 상하게 할 수 있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국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